원아웃 투자 1리로 1블라싱 지금 조공을 2블라싱 2블라싱 경기의 고비점 전원점이 될 것으로 보여 드릴게요 생각해내서 지금 또 다른 구종을 선택을 하는거죠 3개의 홈런에 43타점 도루 열리없게 괴롭힙니다 공이 조금 높은데요 변화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의 높이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밀리스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춰가야 되겠는데요 어허 스트레이트 볼 중심에서 잡는다는 그렇게 효과적이 되질 못합니다 오른쪽으로 중심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야구가 이만큼 발전이 된거죠 라인드라이브 위로 바깥쪽 이 상황에서 일로 이거 높게 떴네요 하하 바깥쪽 라인드라이브 위로 라인드라이브 위로 4구 자 이번에도 높게 떴죠 최경환 선수 쪽으로 도루묵은 4위입니다 최경환 선수 최경환 선수 1앤원 1앤원 스윙 접어당깁니다 바비 선수 7점 공룡이 3 depos 3 5 Yep 자 5 5 6 5 5 6 곰렛 7점 차 지고 있습니다 3번 타자 박재상 선수입니다 2구입니다 2구입니다 바깥쪽에 곰 2구입니다 2구입니다 2구이 2구이 5구이 빠졌기 때문에 그대의 경기 때 홈런스에게 6타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. 얘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예요. 잘합니다. 지난 2년 연속 과소평가 되고 있다. 걷어올렸습니다. 오른쪽! 박재산 다시 그런 아큰바운드 파울입니다. 코트라이트를 그만큼 쉽게 받고 있습니다. 스윙 문짝 떨어지는 곳 3점을 뒤지고 있습니다. 이 회의의 최희섭의 투런 그리고 김상인의 솔로홈런 되게 좋아질 수 있고 박재산 잡아당겼는데요. 이루스 백해도 잡아당겨요. 감히 제일 좋은 승리 한 명이니까 박재산이. 원초 스트라이크 그만큼 붙여서 박재산이 좋아요. 아울러 높습니다. 퀘러한 몸쪽입니다. 다시 한 번 탐진 3립입니다. 쳐도 스트라이크입니다. 호흡럼도 잘 치고 도르도 많이 하고 타혈도 높죠? 그렇습니다. 사실 걱정됐던 부분이 오래 쉬었기 때문에 1회 2번 치기에는 너무 잘 치죠 사실. 그럼요. 넓게 떴습니다. 약간 먹힌 탑 최고입니다. 1호수 1호수 안총 잡아서 어떤 심정으로 올라왔겠냐는 거죠. 그러니까 특히나 5회 때 심리적 변화가 없는 선수라고 하지만 오늘 2타수 1타에 박재산 통했네요. 1,2 합격했을지 연장 한 정도 내주지 않겠다고 지금 전진 배치를 했었거든요. 1,2가 빠집니다. 우측의 한타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. 서로 선 박재산 어우 몸쪽 변화고 원투 원투 파울입니다. 이쪽 그렇네요. 박칸쵸 3전 바람도 3전